안녕하세요. 트리거입니다. 오늘 피드백 영상의 사연은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싶어 엉덩이가 풀에까지 닿을 정도로 깊게 앉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ATG 스쿼트를 연습하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어 스쿼트 동작 피드백을 부탁드린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쿼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교정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 두 가지를 다 맞춘다면 여러분은 스쿼트 이론에 관해서는 중급자 이상! 자! 집중! 두 가지 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영상을 보면 여기까지는 척추가 고정되어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허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이렇게 보통 벗윙크라고 부르는 유추 말림 현상이 첫 번째 교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벗윙크 현상이 왜 허리 통증을 유발할까요? 스쿼트를 할 때 척추는 부드러운 S커브를 유지하여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만 움직여야 허리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는 에어백같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가 있는데 영상처럼 스쿼트 중에 허리가 움직이는 버딩크 현상이 지속되면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터져 신경을 압박하여 동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입니다. 물론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거나 바벨의 무게가 가벼울 경우 압력이 작아 허리디스크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바벨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압력 또한 높아져 허리디스크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보자분들은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는 방법으로 연습하면서 동작이 익숙해짐에 따라 척추의 고정이 잘 되면 조금씩 더 깊게 앉는 방법으로 작은작은 진행해주세요. 만약 버딩크가 잘 교정되지 않는다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옛날 영상을 보면서 연습해보세요. 왜 부끄럽냐구요?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악플달귀엽기 스쿼트를 할 때 발의 중심에 그은 수직선을 따라 바벨의 중심이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무리없이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렇게 상체가 기울어져 바벨의 중심이 이 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허리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발의 중심선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오는 감각을 모르겠다면 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스미스 머신에서 바벨의 수직 아래에 발의 중심을 맞추고 스미스 머신의 움직임에 따라 수직으로 내려오고 올라오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 느낌이 발의 중심선을 따라 스쿼트를 하는 느낌이구나 하고 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나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비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도전 비트릭! 가정비 최강 마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끝!